드디어 우리도 내려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 내려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저렇게 생각나 했더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 뭐 그런다 자꾸 욕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짐은 무거워도 발걸음이 가벼워 내려가는 거니까 지금 좀 마음이 엄청 가벼운 거 같아 아까 잠깐 사진 찍으려고 모자 벗었더니 아 나 갑자기 추워가지고 온도가 화창 내려가지 머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 모자랑 이거 이런 거 꼭 숨겨와야 돼 이거 없었으면 난 죽었어 아이젠 필수 아이젠 필수 정말 멋지다 물론 꼭대기까지 간 건 아니지만 일반인이 갈 수 있는데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정말 멋있어 왜 하늘을 지붕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하늘을 꼭 다치고 있는 거 같잖아 하늘을 꼭 진짜 다치고 있는 거 같아 안인데 아냐? 쳐다봤어 나를 한참 쳐다봤어 여 위에도 하나 달려있고 아 근데 좀 시꺼면해 잘 안보여 여기 바람 와 요로 3마리나 있다 다듬안건다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아? 올라올 땐 못 봤는데 저기도 있나봐 어 저기도 있다 무슨 종인지를 모르겠네 저 위에도 의달려있어 가자 이제 쟤네 너무 경계하게 찾지 말고 어 저거 어떻게 피하냐 자 갑시다 지나갈게요 미안합니다 뒤에 조심해 먼저 가시게 해서 저분도 무서워서 뛰는 거 아니야? 빨리 갈라고 흔들 갈려 뛰지마 뛰지말라고 올라올라구 올라올때는 우리 올라올때는 다 무너져있던 데잖아 그때 막 삽이랑 이런거 다 있었었는데 근데 벌써 와서 여기 시멘트 다 바르고 너네나 또 오일는 오일을 캔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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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컵! 옳지! 무단투기! 예쁘다! 하이파이! 엄마! 나마시떼! 나마시떼! 바이바이! 바이바이! 자기가 한거야? 내가 한건데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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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모자야! 근데 내 모자라고 아니라고 내 모자 물었어 조심해 뒤에 이거 아니야? 어떤거야 이거 먹는다 여기 야 저기요 여보세요 여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 여보세요 땡큐 야 내가 점프 되냐? 내가 점프 되냐? 검정한가? 계속해달라고 야 원점프 10루피 원점프 10루피 네 원점프 10루피로 opposed 원점프 10루피 야 조용석 조용석 야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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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힘들어 야 아들 4명 키우는거야 이거? 자 이리 왕반 어디 가십니까? 하하 오 잘 앉아있어 대박 대박 네팔 에어라인 너무 깨끗해 한국어도 돼 한국어도 됩니다 우리 왔다 여기 뉴델리역 옆에 빠르간지입니다 아주 먼지가 공기가 너무 심각해 네팔 네팔은 천국이었어 천국 띠띠빵 띠띠빵 장난 아니야 나도 해야겠어 띠띠빵 띠띠빵 네팔 네팔 네팔